여러분, 저 안 갈래요 여러분, 저 진짜 안 갈랍니다 여러분, 저 진짜 안 가요 저 진짜 안 갈랍니다 여기는 안 해요 진짜 그냥 갈랍니다 진짜 안 해요 그냥 갈랍니다 실례합니다 저.. 그.. 오늘 여기.. 그..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와.. 미치도록 죽어 진짜 ơi을... 쭉 열 stood Son 랩 너무 마이콜 여러분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이정도면 신당인가? 법당인가? 뭔 소리야? 죄송한데요..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그냥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1.TERM 1.TERM 2.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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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저 뭐 좀 확인 좀 할게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이걸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아팠다.. 아팠다..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어..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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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다... 아 아 불능료보다 강하냐고? 여기요? 지금까지 봤을때는 일단 불능료하고 버금갑니다 지금까지만 봤을때 솔직히 불능료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만 해도 불능료랑 기운 자체가 버금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있으면 이거 오늘 불능료 플러스 유골 플러스 폐주전 플러스 산부인과 플러스 나오겠는데 잘만하면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도전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흡입해보고 안될 것 같으면 다른 장소로 어떻게 찾아보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안될 것 같아요 진짜 저긴 뭐야 저긴.. 저긴 또 뭐야 저기에 설마 뭐 있는거.. 설마.. 저기에 뭐 있는거 아니겠죠? 저기에 뭐 따로.. 일이 있는데.. 와.. 향냄새.. 향 태우질 않았겠지 설마.. 저거.. 터로기.. 니디디.. 적당한.. 김치.. 뒷감라.. 적당한.. 다.. 양쪽.. 잘게.. 쓰다.. 드나.. Í.. 도전.. Grat.. 좀.. 그건.. 저는.. 마시지.. 아.. 은.. 아..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 저..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자.. 랍랍랍 아 잠시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아줌마.. 그만이요.. 떨어지세요.. 그만 그만 그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갑자기 버퍼 없이 방폭이 되는 것은 인위적으로 방폭이 되는 거고 버퍼 의식이 되는 것은 수신이 뭐가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아셨죠? 미치겠네 이거.. 형님.. 안되겠어요.. 여러분들.. 저 여기 마지막이라 아까 찐막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안됩니다.. 저 이 콜이 여기.. 오늘 어떠한 처방을 받고 안돼도 안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이렇게.. 감사합니다.